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기도서 빌레몬서 성경말씀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하미라 2. 기도서 2장 7절에서 8절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하미라 3. 기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4. 기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 기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6. 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7. 기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8. 기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9.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10.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오 형제여 나로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외에도 다양한 성경 말씀들이 한국인에게 사랑받고 암송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